이번에 안내해 드릴 내용은 핸들 그립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웃님들께서는 연마하실 때 어떤 핸들 그립을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이런 그립 아니면 이런 그립 아니면 이런 그립 어떤 그립을 사용하시더라도 현재 연마하시는데 큰 문제없이 사용중이시라면 나리에서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방법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리에서 안내해 드리는 다른 가이드들도 필요하신 부분만을 골라서 쏙쏙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작하고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도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 그립 방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립 방법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에서 아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세요 그립 방법은 총 3가지구요 3가지 그립 방법을 안내해 드린 후 그립할 때 보다 좋은 기준을 잡는 방법도 추가로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안내해 드리는 그립 방법입니다 이 검지를 칼등에 그리고 이 엄지를 칼 아래에 올려서 핸들을 움켜잡는 이렇게 이렇게 움켜잡는 핸들 그립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칼날 폭이 지금처럼 넓은 칼일수록 연마각 흔들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그립 방법입니다 특히 칼날 폭이 대체로 넓은 셰프 나이프의 경우는 다른 그립 방법보다 이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좀 더 완성도 높은 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립을 잡으실 때 힘의 분배는 우수도 기준으로 이렇게 왼손 파지에 집중하시고 연마 진행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죠 그립을 이렇게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연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립 방법으로 검지를 칼등 그리고 엄지를 핸들 그립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셰프 나이프보다는 이 안하기 종류에 좀 더 사용되고요 이 방법은 보통 비교적 칼 폭이 좁은 칼에 사용되고요 이시칼에서 왼알의 경우 연마 면이 넓은 날이 대부분으로 이 그립 방법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의 그립은 연마 반경을 넓게 사용하고 연마 면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각도와 힘 조절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숫돌 돌즙을 발생시켜 연마해 주는 작업에선 다른 그립 방법에 비해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핸들만 그립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칼 크기가 매우 큰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방법은 연마각이 불안정하고 정밀한 연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 날 끝을 예리하게 사용하는 칼보다는 칼날의 두께가 두껍고 큰 칼의 날 끝 정리 사용 목적으로 이용되는 그립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추가로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린 기준 이것을 잡으실 수 있도록 팁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립이나 파지나 마찬가지로 연마에서 왕복 운동을 제외하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누르는 힘과 날각의 고정이에요 그립법은 그 중에서 누르는 힘보다는 날각 고정을 돕는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날각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여기 손목, 이쪽 손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립을 잡으실 때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연마하실 때의 움직임을 손목에 집중하게 되고 숯돌 위를 왕복하면서 칼등의 높이가 숯돌면과 동일선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칼등 쪽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숯돌 위에서 왕복하실 때의 흔들림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칼등과 손등 그리고 손목 위치를 일자로 만들어주시면 움직임을 팔 전체로 가져갈 수 있고 숯돌과 칼등을 동일선에서 움직이기에 좀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주시면 왕복 연마하실 때 손목 쪽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쪽 팔꿈치 쪽에 집중하게 되면서 날과 흔들림을 상당히 많이 잡으실 수 있으세요 이 날과 흔들림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 날을 만드셨을 때 이 날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연마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안내해드리는 그립 방법을 잊지 않으시고 연마하시는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영상일 수 있는데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마 생활 되시고요 항상 연마하실 때 느긋느긋하게 연마하시고 손가락 항상 이 손가락 조심 또 조심하시면서 연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양날칼 연마 방법입니다 기존의 영상으로 제작했던 연마 가이드 숯돌 연마 방법과 파지법의 종합편으로 생각해 주세요 그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